아 자 여기에서는 어부를 빼구요 크릭티컬리 그 다음에 투 디터미니 아니라 디터미닝 워즈 기본에서 워즈를 빼주고 왓을 대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컴퍼미 아니라 컴퍼드 그 다음에 요거를 빼 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멀지 라는 이멀지 라는 것은 우리가 왼절이 이렇게 생기시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렇게 하고 여기 동사 자리에요 근데 목적어는 없지 그래도 수동태를 쓰면 안돼 왜 이멀지는 등장하다라는 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쓰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have distance confirm 이 상식이 확인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have 들어가면서 사역이니까 동사원형 아닌가요 인데 have 목적어 pp 중에는 해석이 목적어가 뭐뭐 되는 것을 경험하다 라는게 있어요 지구가 평평해 둥글면 사람이 떨어질 거 아냐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평한데 평평해 그걸 갖다가 유리창 밖에 저 넓은 땅덩어리를 이렇게 보면은 아 납작하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상식이 확인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법적으로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절은 명사절 대절 이라는 얘기에요 명사절 대절은 완전하지 왓은 불완전 해야돼 근데 지구가 둥글다 1번 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형식 완전 이기 때문에 왓이 아니라 대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 먼저 여기서부터 분다로 보면은 어 얘가 동사가 되면서 여기가 동명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디터미니 아 임버브 라는 얘가 동명사 목적어 어 그러니까 예를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pp 가 되면서 후치 수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워즈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위치 워즈를 동시에 쓰면 돼 위치를 동시에 근데 얘가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니까 생략이 된 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위치가 없으면 기분만 써야 돼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에게 사실들에 주어진 의미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건데 이거 쌤이 헷갈리면은 동명사는 무조건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리티컬리가 싱크는 thinking은 think 동사를 동명사 주어는 thinking이 아니야 thinking critical 여기까지거든 그래서 요 안에서의 동사 역할은 think가 하고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되면 쌤한테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동명사는 무조건 부사가 꾸민다 이렇게 외워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더 날리지가 선행사 인데 이 문장 구조를 보니까 we study in school 동사가 여기서 끄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야지 소유격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